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도 여러분들 비례투표지 투입. 해운대는 배분 비중이 다릅니다. 30%대 70%포인트로 3대 7로 배분합니다. 해운대에서는 약 2만 표 정도의 미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해가지고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전압의 3등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7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다 이렇게 권력을 도덕질을 한 거죠. 권력을.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서 또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서울은 4분의 1 부산은 6분의 1 경기도 일반은 여러분 5분의 1 광주 광역시는 4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만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의 정당투표 자료를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여러분들 알 수가 없죠. 사람의 인지능력은 제환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나 여기에서 더불어민주전압 조국 혁신당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 4396표 제외투표 득표 183표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669표 관내 사전투표 807표 조국 혁신당의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5829표 재배투표 여러분들 득표수 295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종로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전압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차이 이름들 뚜렷하게 차이가 안 나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불러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전압의 차이집은. 조국 혁신당은 좀 조작을 표를 많이 밀어줘 놓으니까 좀 커져. 그다음에 표를 빼앗긴 것처럼 국민의 힘은 좀 큰 마이너스 값이고 자유통일당도 마이너스 값이고.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사람들이 표를 더불어민주전압과 조국 혁신당의 위조투표지를 선거하느냐 더해줬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은 몇 퍼센트를 더해줬냐 이 그래프만 보면 조국 혁신당이 화끈하게 밀어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더 구체적인 원하니까. 그럼 위조투표지를 몇 표를 집어넣냐 이렇게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 긴 그런 여행길에서 제야 전문가의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프만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글쎄요 이걸 보면 확실히 좀 이상하네 이 정도는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몇 표를 도덕질했냐 이 문제까지 들어가야 그다음에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국내에 어느 전문가도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제야 전문가의 기회가 결정적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들 그 발견이 분석이 그냥 쇠기를 박은 겁니다. 너희들이 선거 사기를 다 덮더라도 너희들이 선거 사기를 친 것은 이렇게 입증된다. 이걸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딱 가지고 차이집. 차이집이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가 당일투표 득표가 같거나 비슷한 상태로 수렴시키게 되기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가 당일투표 득표가 일치하는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조작된 상태에서 조작이 해소된 상태까지 여러분들 가게 되면 찾아낸 조작 규칙이 여러분들 바로 먼 거 아니까 세당당 한 내장당 한 장을 내장당 한 장 이게 내장당 한 장이죠. 내장당 한 장을 훔친 결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조작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더해진 위조 투표지를 전부 제거한 상태가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선관위 자료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 자료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런 먼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냥 더해준 것만 입증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훔친 위조 투표지 더해준 위조 투표지에 30%는 더불어민주연합 70%를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데 분석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9,774표를 해운대구에서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19,774표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 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6.05%포인트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19,774표를 더불어민주연합의 30% 배정하고 조국 혁신당의 70%를 배분한 겁니다. 화끈하게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화끈하게 도와준 겁니다. 5,932표 그다음에 1만 3,842표를 여러분들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딱 한 겁니다. 이게 찾아진 거죠. 여러분들 이 상태가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정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면 이 배분을 어떻게 했냐 이 그래프에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5,932표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3만 2천표를 받았는데 3만 8천표를 받은 것을 뻥튀기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1만 3,842표의 위조 투표를 선관위가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실제로 3만 5천표를 받았는데 4만 9천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1만 9,774표 가운데서 30%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주고 70%를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실제 사전 실제 득표수나 조작 이후 득표수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위력적인 분석입니다. 통계적 여러분들 범위 최소 몇 표에서 최대 몇 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몇 표를 쑤셔넣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전산적으로 집어넣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 속에서는 투표자로 던진 실제 사전투표자하고 그다음 선관위가 이렇게 실물로 된 종이 투표에 투입한 건 위조 투표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재검표 하더라도 뭐죠 표시가 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서번에 대한 포련식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대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삭제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저의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제야 전문가가 이 나라에 한 가장 큰 기여인 겁니다. 그 수많은 시카고대 박사 코넬대 박사 콜롬비아 박사 서울법대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 뭐 특수통 30년 특수통 20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사기 조작 윗선 거짓 전부 다 여러분들 협력해 가지고 다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지는 데 부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은 민초가 한 겁니다. 민초가 서울법대도 나오지 않았고 사전 이름도 뭐죠 콜롬비아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코넬대 박사학위도 아니고 무슨 서울법대 나왔으면 뭡니까 행정부시장 했던 이런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더 망가지겠습니까 민초들은 아우성을 치고 나라 일하는 친구들은 그냥 먼산 보고 그냥 뭉개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타락에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나라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타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기가 찬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공박사 보고 뭐라고 이야기 하겠냐 공박사가 한 게 뭐가 있냐 제야 전문가 분석을 잘 이해 숙지해 가지고 뭡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분명히 중요한 정보다 해서 그냥 해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범야건 7만 3천 표를 얻었는데 9만 3천 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이라는 주력부대와 실물위조투표의 투입이라는 보조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선거의 해운대구에서 범야건이 7만 3천 표를 받았는데 9만 3천 표를 받은 것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당은 표를 한 표도 못 받았기 때문에 11만 4천 표 11만 4천 표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뭉개고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참 나라가 타락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10년째 동일한 조작이 성행되는데도 이걸 여러분들 그냥 묵인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율이 24.2%포인트 이거를 국민들이 다 모르게 하고 선관위가 뻥을 쳐 가지고 6.05%포인트를 높여 가지고 30.27%를 발표 사전투표를 발표로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10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가 18%포인트를 받았는데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뻥을 쳤으면 28%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이거 하늘이 만들어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13,842표를 투입해 가지고 당일 투표에서는 18%포인트를 받은 조국혁신당을 28%로 끌어올려준 겁니다. 더불어민주신당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의 16%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19%로 받은 걸 뻥튀기란 겁니다. 그래도 30%밖에 여러분들 배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표시가 안 나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단박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가 18%포인트를 받았으면 사전투표도 18%포인트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나왔습니까? 28%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조국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사전투표를 듬뿍 쑤셔넣어서 13,842표를 쑤셔넣어 가지고 당일 투표가 18%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28% 받은 것으로 만들어내셨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체계학의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4만9천이니까 사전당일 한 2만5천씩 따지면 2만5천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전하고 당일이 10%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법도 무너지지만 염치도 없고 양심도 사라진 사회가 된 겁니다. 짐승사회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짐승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짓을 보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누구도 이런 숨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박사 그래서 우리가 좀 조작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10년째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계속 조작해서 권력 유지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걸 보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랍니까?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개혁이 어떻고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주 양반이 정신이 있나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한 번 보시죠. 단박에 이항 보시는 바람에 위인은 조작된 겁니다. 상관이 발표 밑이 조작을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조작 제거.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의 17% 정도였습니다. 그걸 몇 프로를 만들었습니까? 28% 만들어줬네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몇 프로입니까? 16%입니다. 얼마를 만들어줬습니까? 19%를 만들어줬네요. 당일 투표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18%, 18%, 16%, 18% 다 똑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러분 조국혁신당이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국민의힘과 여러분들 자유통일당은 당연히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원래는 조작 안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51%였는데 상대방의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41%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2%를 받았는데 조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1%를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개혁신당도 다 줄어들네요. 4%가 3%로. 100%가 여러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 표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다른 쪽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0.65 더불어민주당은 조작되기 이전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65장 받았는데 공짜표를 5932표를 받았으니까 조작 이후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95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국당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기 이전에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62장을 받았는데 13842표 위조투표지를 이룬 선물 받았으니까 조작 이후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몇 장입니까? 125장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모든 선거가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다 까발겨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뭉개고 가겠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자인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거짓말인 겁니다. 다 조작해서 금패치 달고 다 조작해서 대통령 되고 다 조작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되고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걸 용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왕 나왔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꼭지입니다. 네 번째 꼭지. 그리고 선거 방송은 언제 마지막 방송이고 이제 총선 미래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조작을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해운대구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게 쉽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들 선관위 발표 자료의 일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4396표 조작, 제외투표 득표수 183표 조작, 우재일동관내사전투표 669표 조작,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5829표 조작, 제외투표 득표수 295표 조작, 우재재일동관내사전투표 884표 조작,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조작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을 따합니까? 선관위가 더한 위조투표지가 붉은색과 푸른색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야당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3표 183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295표 295표입니다. 합치면 1478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해운대구의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제외국민투표 득표수를 1478표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부풀려진 숫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제외국민들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형치단계에 던진 표가 아니고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닐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더해준 위조투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가 몇 표죠? 229표입니다. 229표 어떻게 계산하죠? 제외국민투표 선거인수율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1143의 5분의 1 곱하면 229표가 나옵니다. 실제로 제외국민들이 던진 관외사전투표 득표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1478 빼기 229표, 1249표인 겁니다. 해운대구에서 선거관리비원회는 야당이 1249표를 받았는데 위조투표지 229표를 더해 가지고 1478표가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19774표를 더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의 4259표를 여러분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준 겁니다. 4259표의 70%는 조국혁신당에게 더해지고 30%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진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229표가 위조투표지가 투입됐는데 229표의 30%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졌고 그다음에 70%는 조국혁신당에게 더해진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조작값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가짜표가 몇 푠인지 가짜표를 어떻게 배분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나오네요. 697표를 우재일동관내사전투표에서 위조투표지로 투입했는데 그중에 30%는 209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갖고 70%는 488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연합에 669표에 빼기 209표라면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겠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884표에 488표를 빼면은 실제 조국혁신당이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진 표수 이게 조국혁신당에 더해진 표수인 거죠.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었고 위조투표지를 먼저 배분비중 30% 70% 배분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 표도 예외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제 2동에서 선거관립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해서 위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084표 3표를 두 정당에게 배치했는데 배분했는데 두 정당이 각각 받은 것은 1084표에 30%를 322표를 25표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받았고 그다음에 70%에는 758표를 조국혁신당이 받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이러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립위원회의 이런 중요한 얘기에서 포인트는 선거관립위원회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던진 표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립위원회가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조, 생산한 위조투표지를 더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x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a를 더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a를 얼마만큼 대줬냐가 여러분 다 이렇게 깨알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a를 얼마만큼 더해 줬고 a 가운데서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이런 더해진 표는 몇 표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더해진 표는 몇 표인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제야 전문가의 투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성은 다 까발뀌진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의지를 국민들이 가질 수가 없으면 그냥 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여러분께서 하시면 명확하게 된 거죠. 이제 해운대구 오늘 종로구 사례를 통하고 어제 전수본사 결과를 통하게 되면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투표가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다 조작이 된 것인지 거의 밝혀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산조작은 대부분이 위조투표 투입으로 대부분 다 후속작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지금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위조투표자 함께 들어있겠죠. 재금표를 하게 되면 까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서 서버 포렌식하고 그때 사용했던 현장에 사용했던 그런 투표 단말기 발급 제어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다 포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럼 위조투표를 투입했으면 로그인 기록이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다음 동시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한 것이 결정적인데 그것은 5월 9일 날 삭제가 되는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이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그냥 접수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완전히 그냥 선거를 가지고 나라를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그냥 일당체제 하에 사는 겁니다. 일당체제 하에 사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선거 문제 어느덧 종결하고 간단하게 이런 광고 방송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제가 선거 문제만 하고 마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만 여러분들 한 두세 시간 하면 너무 또 그거 하니까. 김덕영 감독이 이제 최근에 낸 책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국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킹덤북 수사에서 깔끔하게 다듬어져 가지고 책이 나왔으니까 영상뿐만 아니고 또 활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건국전쟁을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도전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